어? 뭐라고? 어?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방향으로? 아, 홍대 방향. 어, 알겠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어우, 제가 가장 약한 길에 관련된 문장이 나왔는데요.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방향으로 건너오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전화로 길 알려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바로 중국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좀 끄고요. 연락 올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기본적인 동작이 뭐냐면요. 쪼고라이에요. 쪼, 걷다, 쪼고라, 건너오다. 그래서 쪼고라 하면 그냥 걸어서 건너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동작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발점. 하나는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 종은요. 출발점을 나타내 주는데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 져, 동, 시, 지, 루, 거가 되겠죠. 서, 교동, 십자, 골목인데 그 십자, 골목이 바로 사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뒤에 있는 왕이라는 게 바로 어디 어디 쪽으로 방향을 더해줍니다. 홍다, 펑샤, 홍대 방향 쪽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교동 사거리를 출발점으로 놓고 홍대 방향 쪽으로 해서 쪼고라이, 걸어오면, 건너오면은 지오싱 했죠?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종이라는 거. 두 번째,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왕. 세 번째, 뭐뭐 하면 돼요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중국 친구들한테 길 알려줄 때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